안녕하세요. 카스페스윙 회사가 맡고 있는 구멘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로 저희를 소개해 주신 스윙댄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 와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낯을 많이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차에 끼신 저희 카스페스 사람들 계시면서 홀딩 많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겠어요? 불러주세요. 네, 이분들 같이 축하 환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 쓰세요. 줄 쓰세요.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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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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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